안녕하세요. 해피리더입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따끈따끈한 신간소설인데요. 독일 출신으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작가 댄 거마인하트의 미드나잇 칠드런입니다. 옹기니는 이낙영, 편행곳은 다산책방입니다. 댄 거마인하트는 미국 부모들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성장통을 겪는 아이들의 분투어린 여정과 용기 그리고 가족의 따뜻함을 작품 속에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표작으로는 독자들의 신금을 울린 코요테의 놀라운 여행 한 소년의 거대한 산을 향한 일생을 건 뜨거운 여정을 담은 423km의 용기 등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댄 거마인하트의 장편소설 미드나잇 칠드런은 외톨이 소년과 한밤중에 나타난 신비로운 소녀의 특별한 만남을 시작으로 신비롭고 역동적인 사건이 펼쳐지는 흥미롭고도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출간 즉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고 페어런스 매거진 올해의 책에 선정되면서 미국 부모들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드나잇 칠드런은 작은 시골마을에서 친구 하나 없이 지내던 소년이 오랜 외로움 끝에 진짜 우정을 만나는 이야기로 선택의 순간마다 성장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감동을 자아내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사춘기 소년 소녀들에게 보내는 다정한 응원인 동시에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자녀에 대한 이해의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온 가족의 마음을 사로잡을 경이로운 이야기 그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드나잇 칠드런 일부 아주 큰 비밀 그 아이들이 왔을 때 슬러터빌 사람은 거의 다 잠들어 있었다. 방문객을 환영하는 표지판은 없었다. 슬러터빌에 오는 건 주로 소였고 좋아서 찾아오는 소는 없었다. 슬러터빌을 떠날 때는 더욱 즐거울 리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밤에는 방문객이 있었다. 그들은 조용히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길 바라며 왔다. 그리고 거의 들키지 않았다. 은색 달빛만 빼면 슬러터빌은 캄캄했다. 스키니스터 스트리트에 건물 몇 채가 모인 곳을 슬러터빌 시내라고 불렀다. 보안관은 거기서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책상에 발을 올리고 고개를 젖히고 눈을 감고 입을 벌린 채 레코드 플레이어에서 흘러나오는 오페라 음악에 잠겨 꿈을 꾸고 있었다. 그 옆집 빵집 주인인 칭신은 깨어있었다. 아이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볼 뻔했지만 허리를 숙이고서 둥글거 커다란 샤워도 빵을 오븐에 넣느라 놓치고 말았다. 아슬아슬하게 다른 가게에는 모두 불이 꺼져 있었고 아무도 없었다. 맨 끝 교회탑의 종이 고요히 지켜보는 가운데 아이들은 스키니스터 스트리트를 따라서 시내를 지나 반대편으로 향했다. 이 소도시에 슬러터빌이란 이름을 지어준 도축공장은 고요했다. 기계는 말이 없었고 칼날은 쉬면서 다음 일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물로 깨끗이 씻어낸 도축실은 텅 비어있었다. 대롱거리는 고기 갈고리 끝을 달빛이 비쳤다. 진흙장우리 안에서 졸고 있던 소들은 이튿날 무슨 일이 기다리는지 조금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게 나았다. 도축장을 지나친 뒤 트럭은 카커스 개울을 가로지르는 좁다란 다리를 덜컹덜컹 건넜다. 다리를 건넌 트럭은 첫 번째 왼쪽 길로 접어들었고 전조등 불빛이 기웃등한 오팔로드 표지판을 잠시 비췄다. 숲 앞에서 끊어지는 오팔로드에는 집이 두 채뿐이었다. 두 집 모두 불이 꺼져 있었고 그 중 한 집에만 사람이 살았다. 왼쪽 집은 비어있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랬다. 그리고 길 건너 오른쪽 집 2층에는 남자아이가 침대에 누워있었다. 거리 쪽을 내다보는 방 창문은 새 집이 에어쌓고 있었다. 각가지 모양과 크기와 색깔로 꾸민 새 집이 수십 개였다. 모두 남자아이가 만든 거였다. 이 소년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아니 주인공 중 한 명이다. 이 말을 들으면 누구보다 그 아이가 더 놀랄 것이다. 그 애는 주인공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었으니까. 하지만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는 사람도 있다. 알게 되기 전까지는 소년의 이름은 라반이 포스터였다. 라반이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고 있었다. 하지만 라반이는 깨어있었다. 천장을 보고 울고 있었다. 라반이는 잠에서 깼다. 소리나 꿈 때문이 아니라 어떤 느낌 때문에 너무 강렬한 느낌이라 잠에서 깨어나 어둠 속에서 멍하니 눈을 뜨고 있었다. 달빛이 비추는 이 밤 라반이 포스터를 깨운 느낌 그건 외로움이었다. 너무 외로워 자다가 깨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 없길 바란다. 하지만 재미있지 않은가 바로 이 아이가 이날 밤 바로 그런 느낌 때문에 깨어났다는 것이 바로 그 트럭이 바로 그 길에 들어섰을 때 그건 그저 우연 같지는 않다. 거의 마법이랄까? 외로움에 깨어난 아이는 어떤 소리를 들었다. 나지막하게 그르렁거리는 듯한 소리를. 아이는 뺨에 흐른 눈물을 닦고 침대에서 내려와 살금살금 오팔로드가 내려다 보이는 창가로 갔다. 커다란 흰 트럭이 길 건너 빈 집 앞에 서 있었다. 라반이는 믿을 수 없어 눈을 비볐다. 트럭이 있다니 이해가 안 됐다. 몇 주 전 크로워드 씨가 허리를 다쳐 아이언바우로 떠난 이후 그 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다. 그리고 밤에 슬러터빌에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다. 슬러터빌에서는 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엔진이 계속 부르릉거리고 있을 때 몸이 크고 울룩불룩한 남자가 운전석에서 내렸다. 입술 사이에서 굵직한 시가가 타고 있었다. 남자는 용처럼 연기를 내뿜으며 거리를 훑어봤다. 충분히 조용하다 여겼는지 남자는 트럭 뒤로 걸어가 걸쇠를 풀고 덜그럭거리며 뒷문을 올려 열었다. 그리고 옆으로 비껴서서 트럭에 기대 스키니스터 스트리트를 돌아봤다. 위층에서 라바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기다렸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벌렸다. 트럭에서 아이들이 내린 것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아이가 나이가 제일 많은 달빛 비추는 거리를 휙휙 돌아본 검은 머리의 남자아이는 열여섯이나 열일곱 살로 보였다. 나이가 제일 어린 흰 원피스를 입고 하품을 하는 여자아이는 겨우 대여섯 살 정도. 나머지 여자아이 둘과 남자아이 둘은 그 중간쯤 태어보였다. 여섯 아이가 소리 없이 달빛 속으로 내려왔다. 저마다 가방을 들고서 하지만 가구도, 스탠드도, 매트리스도, 의자도 없었다. 여섯 아이가 갑자기 뚝 떨어졌다. 그들끼리만 함께. 아니, 잠깐. 나바니가 지켜보고 있을 때 한 아이가 캄캄한 트럭에서 또 나타났다. 나바니 또래에 열두 살이나 열세 살쯤 된 여자아이였다. 그 애는 트럭 뒤에 잠시 서서 오팔로드를 둘러봤다. 검은 리본으로 묶은 그 애의 머리카락은 달빛의 은색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바니는 그 머리카락이 햇빛을 받으면 금색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 애는 청바지와 흰 티셔츠를 입었다. 한 손에는 아이들과 같은 가방을 들었지만 한 손에는 다른 것을 들고 있었다. 흰 우산이었다. 세련된 부인들이 경마나 야외 피크닉 같은 화려한 행사에서 드는 레이스 달린 건 파라솔 라바니가 그걸 가리키는 이름이라고 생각하며 작게 중얼거렸다. 그 말이 맞았다. 여자아이는 어깨에 파라솔을 척 걸쳤다. 아이는 왼쪽 오른쪽을 살피더니 위를 올려다봤다. 한순간 라바니는 그 애가 자신을 창가의 상의를 벗고 선 모습을 봤다고 믿었다. 라바니는 놀라 숨을 들이쉬고 물러섰다. 그렇다 해도 여자아이가 창문을 봤다면 이미 눈에 띄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자아이는 시선을 내렸고 나이 많은 남자아이가 그의 손을 잡자 거리로 내려섰다. 남자는 트럭 뒷문을 닫더니 운전석에 다시 닫고 트럭은 움직이기 시작해 어둠 속으로 덜컹거리며 사라졌다. 일곱 명의 소리 없는 아이를 남겨두고서 여섯 아이는 함께 길 건너 빈 집 앞 좁다란 길을 걸어갔다. 파라솔을 든 여자아이만 남았다. 라바니는 그 애가 보도에 혼자 서 있는 모습을 봤다. 그리고 라바니가 지켜보는 동안 여자아이는 짐가방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손등으로 뺨을 닦았다. 우선 한쪽 그리고 나머지 한쪽을 라바니는 입술을 깨물었다. 익숙한 동작이었다. 여자아이가 한 층 아래 길 건너에 있어도 달빛밖에 비추지 않아도 등을 돌리고 있어도 알 수 있었다. 은빛 머리카락의 소녀는 눈물을 닦고 있었다. 라바니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다른 여섯 아이는 현관 계단을 올라가 짐가방을 내려놓고 현관문을 마주했다. 그들은 손을 내밀어 서로 손을 잡았다. 나이 많은 남자아이가 뭐라고 말했다. 길 건너 2층 창가까지 들리지는 않았지만 양쪽을 돌아보며 입술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 옆에 다섯 아이도 고개를 숙이고 뭐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더니 안으로 사라졌다. 라바니는 눈을 깜빡였다. 그러다가 파라솔을 든 여자아이에게 눈길이 가자 심장이 덜컹했다. 그 애가 달빛 속에 서서 고개를 들어 라바니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라바니는 자신이 왜 거기에 그렇게 반응했는지 알 수 없었다. 실은 커튼 뒤로 숨고 싶었는데도 하지만 그 여자아이에게는 그 애의 침묵과 한밤중에 혼자 서 있는 모습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나 몰래 흘린 눈물에도 이 이야기는 모든 이야기가 그렇듯 선택에 관한 이야기다. 그리고 라바니는 그 순간 숨지 않기로 선택했다. 대신 손을 들어 말없이 흔들었다. 때로 외로운 두 영혼이 서로를 발견하면 손을 내밀기도 한다. 여자아이도 손을 들었다. 하지만 흔들지는 않았다. 그 애는 한 손가락을 입술에 댔다.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그 애가 하는 말을 잘못 알아들을 순 없었다. 쉿! 라바니는 우싹했다. 그 밤에 새로운 느낌이 들어섰다. 위험 여자아이는 손을 내렸다. 나이 많은 남자아이가 초조하고 긴장한 몸짓으로 현강 계단에 다시 나왔다. 남자아이는 두 손을 오므려 입가에 가져다 대더니 소리를 냈다. 부엉이 소리였다. 여자아이는 짐가방을 들고 어깨에 걸친 파라솔을 돌리면서 올라갔다. 소년은 한쪽 발에서 다른 쪽 발로 체중을 옮겼다. 여자아이가 다 올라서자 남자아이가 손목을 잡더니 안으로 당겼다. 문이 닫혔다. 거리는 다시 텅 비었다. 라바니 부스터는 창가에 서서 달빛 비추는 거리를 내려다봤다. 어디선가 나타났다가 사라진 소녀를 향해 손을 든 채로. 이튿날 아침 라바니의 어머니는 밝은 주방에 서서 접시를 닫고 있었다. 라바니는 커피와 달리알냄스를 풍기는 아침 식사 접시를 보고도 식탁을 지나쳐 식당으로 갔다. 일어났니? 잘 잤어? 어머니가 말했다. 네. 라바니는 앞쪽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창문을 통해 길 건너 집을 살폈다. 텅 비고 어두워 보였다.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났지만 라바니를 괴롭히는 건 호기심이었다. 한밤중에 도착한 아이들을 정말로 본 걸까? 꿈이었을까? 둘 다 불가능한 일 같았다. 무서운 꿈은 안 꿨고? 라바니는 어머니 질문에 대답하려고 입을 벌렸다. 트럭이랑 아이들이랑 흰 우산을 든 여자아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때 느꼈던 위험한 분위기가 기억났다. 당연히 어머니에게 알려야 했다. 하지만 달빛 속에 서서 말없이 비밀을 지켜달라던 여자아이도 떠올랐다. 라바니는 그 애의 소리 없는 눈물도 기억했다. 입이 말랐다. 속이 메스커렸다. 하지만 라바니는 선택을 했다. 아니요, 엄마. 아침까지 잘 잤어요. 라바니 포스타는 아침을 먹으면서 길 건너 집을 지켜봤다. 마당 주위에 놓아둔 새 모의통을 채우면서 지켜봤다. 이를 닦으면서 욕실 창문으로 지켜봤다. 그 집은 내내 조용했다. 문이 열리지도 커튼이 움직이지도 않았다. 아무도 보이지 않고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집은 크로우드 씨가 떠난 이후 날마다 그랬던 것처럼 텅 빈 듯 보였다. 결국 라바니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했다. 라바니는 현관문으로 나가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햇빛이 비치는 길을 건넜다. 숨을 한 번 들이쉬고 그 집에 그늘진 현관으로 향했다. 왜인지는 모르지만 살금살금 걸었다. 삐걱거리는 현관 계단을 올랐다. 현관문을 지나 큰 창문 쪽으로 갔다. 침을 꿀꺽 삼키고 눈 주위로 손을 모으고는 유리창에 바짝 다가갔다. 집은 인기척도 없고 텅 빈 것 같았다. 크로우드 씨의 칙칙한 가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먼지가 쌓인 채였고 누가 사용한 흔적도 없었다. 거기 있어? 라바니가 속삭였다. 아니면 꿈이었던 거야? 라바니는 돌아서서 가려다가 그것을 봤다. 옷장 손잡이에 걸려있는 그것을. 예쁜 흰색 파라솔. 라바니는 가슴이 덜컹했다. 미소가 떠올랐다. 뭐하니? 그 목소리에 라바니는 깜짝 놀라 숨을 들이쉬며 창가에서 멀어졌다. 그러나 그 소리는 알 수 없는 아이가 아니라 영문을 모르는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라바니의 어머니가 집마당에 나와 있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바니가 재빨리 대답했다. 그러고는 파라솔을 한 번 더 돌아본 뒤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천천히 현관에서 내려갔다. 어머니가 금속재 도시락을 내밀었다. 어머니가 금속재 도시락을 내밀었다. 내 아빠가 또 도시락을 두고 가셨구나. 라바니는 속이 매숙거렸다. 아버지 직장에 가는 것이 싫었다. 입을 열어 안 간다고 말하려고 했지만 기회가 없었다. 아빠 점심을 챙겨야 하는데 엄마는 빨래를 해야 해. 어서 가. 라바니는 끄응 소리를 내며 도시락을 받았다. 라바니는 카커스 게을의 다리를 건너는 동안 긴장해서 뱃속이 울렁거렸다.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심장이 조금씩 더 빠르게 뛰었다. 주위 나무에서 날아다니는 새에 집중해 보려고 했다. 갈색 동고비, 멕시코 양진이, 까마귀 여럿이 보였다. 하지만 관심을 딴 데로 분산시켜봤자 헛수고였다. 어느새 도착해 철커덕 철커덕 음산한 소음을 내는 스키니스터 도축장에 커다란 철조 건물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안에서는 죽음의 기계가 윙윙거리고 철컥거리고 씩씩거렸다. 문박 안내판에는 직원들에게 알리는 공지사항이 붙어 있었다. 주위, 바닥이 미끄러움, 마지막 사고가 있은 지 사흘째입니다. 도시를 후원합시다. 육류 소비를 늘립시다. 그리고 한가운데에는 라반이가 이미 시내 곳곳에서 본 전단지도 있었다. 제 50회 레드강 땜목 경주 7월 4일 해질 때 슬라터빌에 사는 12세 이하 모두 참가 가능 상금 100달러 글귀 아래로 보트에서 활짝 웃으며 신나게 노를 젓는 두 아이가 그려져 있었다. 라반이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리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도축실 앞에 사무실이 있었다. 사무실 안에는 넘치도록 가득 찬 책장, 서너 개의 서류 캐비닛, 거대하고 거무스름한 나무 색상과 거기 앉아서 손에 든 서류를 보며 눈살을 찌푸리는 거대한 남자가 있었다. 그가 바로 스터디스 스키니스터 씨 스키니스터 고급육 공장의 사장이자 지역 판사였다. 라반이가 들어간 방은 도축장의 본부면서 이따금 법정으로 쓰이는 곳이었다. 책상 뒷벽에는 우물하고 엄격한 눈빛만 빼면 스키니스터 씨와 거의 똑같이 생긴 검은 정장 차림에 목이 두꺼운 남자가 그려진 커다란 액자가 걸려 있었다. 나반이는 그 사람이 스키니스터 고급육 공장의 창업주이자 책상에 앉은 남자의 할아버지인 스트레이트 혼 스키니스터임을 알고 있었다. 스키니스터 씨가 굵은 바리톤의 목소리로 외쳤다. 평소처럼 스키니스터 씨는 이를 방해받는 것을 반가워했다. 다행히 사무실에는 도축실이 보이는 창문이 없었다. 하지만 얇은 벽을 통해 소리는 더 크고 실감나게 들렸다. 스키니스터 씨는 얼굴을 찡그리더니 라반이가 들고 있는 도시락을 봤다. 라반이는 스키니스터 씨의 책상 위에 도시락을 올린 다음 뚜껑을 열었다. 스키니스터 씨가 눈을 가늘게 뜨자 라반이가 설명했다. 속을 채운 작은 파이 같은 거예요. 라반이는 바삭한 파이를 하나 들어 스키니스터 씨에게 건넸다. 하나는 사장님 드시라고 하셨어요. 스키니스터 씨는 눈을 반짝이며 입술을 핥고는 흔쾌히 받았다. 작은 갈존에 같군. 안에 뭐가 들었지? 라반이는 어머니가 알려준 걸 기억하려고 천장을 올려다봤다. 음, 파랑 고구마랑 마늘이랑 구운 할라페뇨 고추요. 고기는 안 들었고? 네. 스키니스터 씨는 고개를 저었지만 실망해서가 아니라 놀라서였다. 상상해보거라. 고기 없는 식사라니 희한하군. 어머니께 고맙다고 전해주렴. 네,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은 뭘 가져오셨어요? 라반이는 책상 위에 있는 스키니스터 씨의 도시락을 보고 물었다. 아, 스파게티야. 물론 미트볼이랑. 그의 눈이 조금 흐려졌다. 80%는 간 소고기, 20%는 간 돼지고기지. 하지만 소스는 내가 직접 만들었단다. 덧밭에서 키운 토마토와 바지를 듬뿍 넣고 바르메산 치즈를 더해서 천천히 끓였지.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조리법이야. 맛있겠네요, 스키니스터 씨. 라반이는 아버지의 도시락 뚜껑을 덮은 뒤 도축실 문을 바라봤다.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스키니스터 씨는 도축실 문을 바라보는 라반이의 우울한 표정을 봤다. 그도 거의 라반이만큼이나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그 문을 보더니 이해한다는 듯 입을 꾹 다물었다. 나도 알지. 고개를 숙이고 노란 선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무엇과도 눈을 마주치지 말도록. 라반이는 한숨을 쉬고 도축실 문으로 가려다가 뒤에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멈췄다. 누가 들어왔는지 알아챈 라반이의 비가 싸늘하게 식었다. 그 아이의 비웃는 소리에 얼굴까지 하얗게 질렸다. 어 라비올리 소녀는 한껏 신이 나서 번들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에도 아버지 도시락을 가지고 왔나 카터군. 스키니스터 씨가 살짝 인상을 쓰며 물었다. 도니 카터는 라반이를 향해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벽 반대쪽에서는 끔찍한 소리가 머졌다. 아 잘됐군. 점심시간이다. 스키니스터 씨가 라반이에게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말했다. 피가 틀 일은 없겠군. 그럼 들어가. 아버지들이 시장하실 테니. 라반이는 상어처럼 웃고 있는 도니를 불안한 표정으로 흘깃 바라봤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반이는 궁금한 새 이웃을 살펴보려고 한 번 더 찾아갔다. 도니가 뒤따라오지 않는지 두 번 확인한 뒤 아주 찾기 어려운 오솔길로 접어들었다. 이끼가 자라는 삼나무 사이를 돌아 덩굴 단풍에 널따란 이파리를 뚫고 나가자 거기가 나왔다. 비밀의 안식처 오래된 나무들 사이 구사리가 자라는 빈터였다. 옆에서 햇빛이 비스듬히 비쳤다. 그리고 주위에 나뭇가지 위에 라반이가 더해놓은 것이 있었으니 바로 새 집이었다. 하나 둘 셋 넷 정도가 아니었다. 열둘 그 이상이었다. 생김새도 색깔도 크기도 달랐다. 어떤 것은 높게 어떤 것은 낮게 사방을 향하고 있었다. 라반이만의 작은 마을이자 새들을 위한 동네였다. 라반이는 그곳에 비밀 쉼터라는 이름을 붙였다. 새들이 드나들며 지저귀고 노래하고 날개를 파닥이고 집속에서 아기 새들이 울어대는 그곳은 활기 넘쳤다. 라반이는 그곳에 가면 늘 미소를 지었다. 비밀 쉼터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당연히 도니도 안녕 참새야 라반이는 가운데 서서 눈을 들고 속삭였다. 떡떼구리야 그리고 황금 방울새야 라반이에게 친구는 새들이면 됐다. 아니 적어도 라반이는 자신에게 늘 그렇게 말해왔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라반이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에게 거짓말하는데 더 능숙했다. 그곳에 1, 2분간 머무른 뒤 라반이는 비밀 쉼터에 작별 인사를 하고 조용히 걸어 나왔다. 그 사이 새들은 두려움 없이 깃털이 닿을 정도로 다가오기도 했다. 카카스 개울에 도착해 라반이는 신발을 벗고 물속으로 들어가 상류로 집 쪽으로 걸어갔다. 집에 거의 도착했을 때 속삭임이 들렸다. 속삭이는 소리는 바로 앞 개울구비 근처에서 들려왔다. 예전에 크로우드 씨가 살던 집이 있는 자리였다. 개울은 잡초가 무성한 뒷마당 끝에 닿아있었다. 라반이는 물 위로 한쪽 발을 들어 올리다가 그대로 멈췄다. 무슨 말인지 또렷이 들리지는 않았지만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다. 조심해 라는 소리 같았다. 그리고 아마도 조용히도. 라반이는 통나무를 따라 조심조심 소리 없이 걸었다. 굽이 넘어가 보일 만큼 다가갔다. 그러자 말소리가 거미줄에 맺힌 이슬처럼 또렷이 들려와 라반이는 팔에 소름이 돋았다. 잡으면 죽여버릴 거야. 라반이는 얼어붙었고 침이 말랐다.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그러면 내가 영원히 미워할 거 알고 있지? 아유 뭐 농담이란다 동생. 생일 선물로 정말 개구리를 받고 싶으면 개구리를 구해줄게. 라반이가 안도감에 어깨에서 힘을 뺐다. 그럼 수다 그만 떨고 잡아. 우리가 없어진 걸 알기 전에 돌아가야 해. 여자아이 목소리였다. 은발의 여자아이일까? 그러고 있어. 개구리가 너무 빨라서 그렇지. 소년의 목소리가 분명했다. 누군가 무릎 깊이 물에서 첨벙거리며 뛰어가는 소리와 숨죽인 욕소리 들려왔다. 라반이는 미소를 지었다. 개구리 잡기는 대부분 어려워한다. 특히 코뿔소처럼 물속에서 뛰어다니는 사람들은 라반이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디디며 모퉁이를 돌아 속삭이는 개구리 잡이들을 엿보려고 했다. 하지만 엉뚱한 것을 보며 걸어다니면 나쁜 일이 생긴다. 특히 통나무를 밟으며 걸을 때는 라반이의 발끝이 옹이에 걸렸다. 바람에 날아가는 굴뚝새처럼 라반이는 양팔을 휘두르며 균형을 잡으려고 싸웠다. 그렇지만 그 싸움에서 쥐고 말았다. 휙 소리와 짧은 비명 그리고 풍동 소리가 났다. 차가운 물에 라반이는 숨이 멎었다가 무릎 깊이의 개울에서 엎드린 채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에 얼어붙었다. 달아나는 팔소리 처음에는 얕은 물에서 다음에는 마른 땅을 쿵쿵거리며 라반이는 벌떡 일어나 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들을 따라갔다. 모퉁이를 돌자 햇빛을 받은 금발이 크로우드 시내 쪽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겨우 보였다. 잠깐만! 라반이가 외쳤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뒷조끼보다는 숨는데 더 익숙한 처지인데도 라반이는 사라지는 발걸음을 따라 빠르게 달렸다. 크로우드 시내 뒷마당으로 그리고 크로우드 시내 뒷문이 닫히는 것을 보았다. 라반이는 헉헉거리며 호기심에 가득 찬 채 서 있었다. 라반이는 혼자 있기 좋아하는 조용한 영혼을 지닌 아이였다. 하지만 보통 때라면 조용하던 영혼이 외치고 있었다. 대답을 꼭 알아야 하는 질문을 던졌다. 대체 이 낯선 아이들은 누굴까? 그날 밤 아버지가 퇴근했을 때 라반이는 현강 그늘에 앉아 책을 읽으며 길 건너 집을 지켜보고 있었다. 햇빛이 옅어지며 낮에 숨어있던 그림자가 길게 뻗어나왔다. 바깥에 있는 나무들 사이에서 깜빡이는 반딧불이 부엌 창문을 통해 보이기 시작했다. 공중에 떠다니던 반딧불이 빛이 깜빡깜빡 살아날 때 라반이의 영혼 속에서도 아이디어 하나가 깜빡였다. 라반이는 한밤의 아이들 은빛 머리카락의 소녀 뺨으로 흘러내린 눈물 잡지 못한 생일 선물을 떠올렸다. 외로움의 잠에서 깨어났던 이를 떠올렸다. 그리고 길 건너 집에 어두운 창문 뒤에 자신만큼 조용하고 외롭고 슬퍼 보이는 여자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두려운 건 괜찮다. 외로운 건 괜찮다. 슬픈 건 괜찮다. 따지고 보면 어둠과 주먹질과 도살장과 잔인한 진실로 가득 찬 세상이니까. 하지만 그것과 다른 것이 존재한다는 희망이 있으려면 손을 내밀어야 한다. 라반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라반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한번 선택을 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개구리 잡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라반이에겐 그렇지 않았다. 잠시 후 라반이는 현관문을 통해 어둑어둑한 바깥으로 나갔다. 양손에 유리병을 하나씩 들고서 라반이는 앞만 보고 걸었다. 개울을 향해서 라반이는 신발과 양말을 벗고 물로 걸어 들어가 반대편 툭 근처 물살이 느린 곳으로 갔다. 개울이 깊고 물살은 느려 늘어진 부들과 연잎이 가득한 곳이었다. 개구리는 거기 살았다. 라반이가 다가가자 개구리 노랫소리가 멈췄지만 소리가 없어도 찾을 수 있었다. 오래 걸리지 않았다. 잠시 조용히 있다가 재빨리 손을 움켜진 뒤 라반이는 거듭거리는 통통한 개구리를 쥐고 물가로 다시 나왔다. 개구리는 3cm 정도 되는 개울물과 함께 유리병 속으로 들어갔다. 다음은 더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것 역시 라반이는 능숙하게 해냈다. 몇 번 뛰어오르고 물에 들어가고 손뼉을 치고 얽힌 나무뿌리에 한 번 걸린 다음 라반이는 그것들을 잡았다. 반딧뿌리 7마리가 다른 유리병에서 반짝였다. 라반이는 크로우드 시내 뒷문으로 갔다. 진흙이 조금 묻었고 몹시 두려웠지만 의지만큼은 굳세였다. 따지고 보면 그 애의 영혼은 목말라 있었으니까. 라반이는 현관의 흰 마룻바닥 위에 병을 내려놓고 주머니 양쪽에서 뭔가를 꺼냈다. 한쪽에서는 흰 양초 하나가 한쪽에서는 성냥 한갑이 나왔다. 라반이가 탁 치자 불꽃이 일렁이더니 불이 붙었다. 불빛이 어둠 속에서 손을 내밀었다. 라반이는 개구리가 든 병 위로 초를 들어 올려 뜨거운 촌농이 뚜껑의 공기구멍 사이로 흐르게 했다. 그 다음 초를 촌농 위에 세워 고정시켰다. 라반이는 뒷문 앞에서 내려갔다. 선물을 쳐다봤다. 개구리는 양초 아래 병 안에 앉아 눈을 끔뻑이면서 반짝이며 춤추는 불빛을 불어온 듯 바라보고 있었다. 촛불은 멋있었다. 누가 뭐래도 생일 선물이었으니까. 저런 애가 어떻게 친구를 사귀겠어. 라반이는 미소를 지었다. 어쩌면 이렇게요. 미소가 말했다. 라반이는 몸을 앞으로 숙이고서 문을 두드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고는 돌아서서 어둠 속을 걸어 집으로 향했다. 자신이 거기 서 있으면 그 아이들이 정말 존재한다면 문을 열지 않으리라는 생각에. 그날 밤 늦게 라반이는 잠들기 전 방 창문을 열어 바람이 들어오게 했다. 창문 주위의 새 집에서 밤을 보내려고 모인 새 가족들이 조그맣게 파닥이며 삐익거렸다. 하늘은 검고 구름이 끼어 달빛도 없는 밤이었다. 길 건너 집은 종일 그 모습 그대로였다. 소리 없고 어둡고 비어 있었다. 그러나 작은 변화가 하나 있었다. 2층 라반이 방 바로 건너편에 창문 하나가 열려 있었다. 흰 커튼이 유령처럼 흔들렸다. 창틀에서 윙윙거리는 반딧불이 가득한 병의 희미한 빛이 발하고 있었다. 작은 차이는 사실 꽤 큰 차이를 만들기도 한다. 라반이는 미소를 지었다. 고맙긴 뭘. 라반이가 속삭였다. 가끔, 어쩌면 자주, 한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그 사람이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 사람의 이야기에 다른 이야기들이 시계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조용히, 멀리서 돌아간다. 그리고 시곗바늘이 천천히 돌아가다 보면 다른 이야기들이 아주, 아주 중요해지기도 한다. 그 이야기들이 시계종을 칠 수도 있다. 혹은 시계를 멈추게 할 수도 있다. 라반이와 슬러터빌에서 멀리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 남자가 어두운 방 안에 앉아 있었다. 그는 거의 항상 불을 켜지 않았다. 사냥에 대비해서 눈을 어둠에 적응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는 거의 항상 밤에 사냥했다. 남자는 매우 창백했다. 머리카락은 매우 짧고 매우 하얘했다. 매우 동그란 안경을 쓴 눈은 매우 파랬다. 매우로 이루어진 남자였다. 남자는 손톱을 다듬고 있었다. 매끄럽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남자가 하는 일은 모든 것이 매우 매끄럽고 매우 절도 있었다. 낙하고 손톱줄에서 소리가 났다. 낙 낙 낙 낙. 남자는 손톱이 예리한 것이 좋았다. 매우 예리한 것이. 남자는 사실 자신이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사냥꾼이라고만 생각했다. 남자는 손톱줄을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옮겨 지었다. 낙 하고 손톱줄에서 또 소리가 났다. 낙 낙 낙 낙. 따르릉. 전화벨 소리가 손톱 갈기를 방해했다. 남자는 놀라지 않았다. 사냥꾼은 언제나 매우 침착했다. 그는 손톱줄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의자에서 일어났다. 따르릉. 벽에 걸린 전화기로 걸어갔다. 따르릉. 검은 수화기를 집었다. 치아가 매우 곱고 매우 하얀 잎을 수화기에 매우 가까이 댔다. 여보세요. 그가 매우 부드럽고 매우 매끄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의뢰할 일이 있어요. 어떤 여자 목소리가 수화기에서 흘러나왔다. 목소리가 낮았고 화가 난 상태였다. 그러 사냥꾼이 말했다. 쉬겠죠. 왜냐면 그의 전화가 울리는 까닭은 그것뿐이었으니까. 어젯밤 그들이 달아났어요. 오늘은 나타나리라 생각했어요. 몇 명. 사냥꾼이 물었다. 이죠. 일곱 명이에요. 여자가 말했다. 여자는 그 숫자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말했고 실제로 그랬다. 사냥꾼이 눈을 깜빡였다. 창백한 입술에 미소가 서서히 퍼졌다. 그들. 그가 속삭였다. 이군요. 네. 사냥꾼은 그 일곱 명을 전에도 쫓은 적이 있었다. 잡기도 했었다. 한 번. 그리고 몇 번은 놓쳤다. 그들은 사냥꾼이 놓친 유일한 사냥감이었다. 사냥꾼은 항상 한 종류의 사냥감만을 쫓았다. 사람들. 하지만 그 한 가지 사냥감은 가지각색이었다. 아이들. 가끔은 가출한 아이들. 유괴당한 아이들.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도망자들. 범죄자들. 탈출한 죄수. 나쁜 사람에게 빚을 지고 겁먹은 사람들.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나 사냥꾼은 사냥감을 다치게 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냥감을 해칠 사람들에게 넘기는 경우는 많았다. 사냥꾼은 자신이 쫓는 사냥감을 왜 찾는지 나중에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신경 쓰지 않았다. 사냥에만 신경 썼다. 대금은 집을 하겠어요. 여자가 말했다. 기꺼이. 음. 사냥꾼이 중얼거렸다. 그는 돈 생각은 하지 않았다. 물론 돈을 받겠지만 돈은 신경 쓰지 않았다. 사냥꾼은 사냥을 좋아했다. 내가. 사냥꾼이 말했다. 그들을. 사냥꾼이 말했다. 찾을 겁니다. 매우 당연한 사실이라는 말투였다. 아침에 길 건너 창문은 비어 있었다. 하지만 라반이는 간밤에 본 것을 기억했다. 그들이 거기 있었다. 그 애가 거기 있었다. 누굴까. 어디서 온 걸까. 왜 숨어 지낼까. 그들은 알 수 없는 존재만이 아니었다. 다른 존재였다. 그리고 다른 존재란 라반이가 그토록 원하던 것이었다. 뭔가 다르다면 더 나은 존재일 희망이 늘 있으니까. 아래층에서 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머리를 뒤로 넘겨 대충 묻고 그림이 그려진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그림 그리는 날이에요? 라반이가 물었다. 그렇지. 어머니가 미소 지었다. 영감을 기다리는 중이란다. 주제도. 라반이의 머릿속에서 불꽃이 튀었다. 길 건너 집을 생각했다. 부들은 어때요? 라반이가 물었다. 몇 분 뒤 라반이는 입에서 토스트 부스러기를 털며 문 밖으로 나갔다. 주머니에 접는 나이프를 넣어뒀다. 크로워드신의 마당을 천천히 가로지르며 들으라는 듯 휘파람을 불었다. 목을 쭉 뻗고 지나가며 창문 안을 들여다봤다. 응답하는 휘파람 소리도 창문으로 내다보는 얼굴도 없었다. 개울 반대쪽 라반이가 전날 밤 개구리를 잡았던 깊은 곳에는 길고 가는 부들이 물 밖으로 솟아나와 있었다. 신을 벗고 바지 자락을 걷고 칼을 뽑은 뒤 라반이는 물속으로 들어갔다. 물이 무릎 위로 차오르자 라반이는 몸을 떨었지만 곧 풀 사이로 들어가 가장 굵은 것을 줄기에서 잘랐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더 그리고 한 발자국 옆에 제일 큰 소시지보다 굵은 것이 있었다. 개구리 한 마리가 그 옆 수련잎에 앉아 라반이를 보고 수상하다는 듯 눈을 꿈뻑였다. 괜찮아 라반이가 개구리에게 말했다. 오늘은 너 잡으러 온 거 아니야. 라반이가 한 발 다가가 부들 쪽으로 손을 내미는데 뒤에서 누가 말했다. 그 칼 조심해 라반이는 놀라서 펄쩍 뛰며 물속으로 칼을 퐁당 빠뜨렸다. 라반이가 돌아섰다. 그러자 그 애가 있었다. 은빛 머리카락의 소녀 첫날 밤에 라반이가 생각한 게 옳았다. 햇빛 속에서 머리카락은 금빛이었고 달빛 속에서처럼 검은 리본으로 묶고 있었다. 그 애는 맨발에다 구멍이 난 청바지를 무릎까지 올리고 전처럼 지저분한 흰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라반이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여자아이는 근엄한 눈빛으로 라반이를 봤다. 고마워. 개구리 말이야. 그리고 반딧불이도. 여자아이의 말투는 특이하게 높낮이가 없었다. 목소리에 우르내림이 별로 없었다. 다가와서 상대를 끌어안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상대에게 거리를 두고 약간 찌푸리는 소리였다. 라반이는 고맙긴 뭘 이라고 대답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목소리가 심장과 목구멍 사이 어딘가에 걸린 듯 나오지 않았다. 달빛 속에서 본 아이들이 현실이 아닌 꿈인가 하고 있던 와중에 그 애가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여자아이는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리고 라반이에게 다가왔다. 천천히 물속으로 첨벙 들어서더니 개울을 가로질러 왔다. 말 못하니? 아이가 물었다. 라반이가 미쳐 대답하기 전에 그 애가 말했다. 못해도 괜찮아. 어차피 들을 가치가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 그의 표정은 진지하고 사려깊었으며 낮은 목소리에는 살짝 긁히는 소리가 났다. 캠프파이어 냄새 같은 목소리였다. 눈은 녹색이 섞인 파랑이었지만 너무 옅어 거의 회색 같았다. 아이의 입가가 아래로 처지고 눈이 가늘어졌다. 하지만 내가 개구리에게 말하는 건 들었는데 그러니까 말할 수 있지. 그럼 사람에게만 말 안 하는 거니? 여자아이는 다가와 라반이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봤고 그 다음에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래도 우리한테는 말해도 돼. 내가 원하면 우리는 진짜 사람이 아니니까. 우린 유령이야. 라반이의 발에 소름이 끼쳤다. 맨다리를 흘른 차가운 물 때문만은 아니었다. 금발의 여자아이는 미쳤다. 라반이는 그의 뺨을 비추는 햇빛과 그의 머리카락을 흔드는 바람 그의 다리 주위에 흐리는 물결을 볼 수 있었다. 라반이가 정말로 존재하듯이 그 애도 존재했다. 라반이는 목청을 가다듬었다. 말할 수 있어. 아. 여자아이는 한 걸음 물러섰다. 실망한 것 같았다. 그럼 쉽겠네. 이름이 뭐니? 라반이는 입술을 핥았다. 라반이는 평생 가지가지 이후로 여러 차례 도니와 많은 아이에게서 놀림을 받았다. 하지만 가장 많이 놀림을 받은 건 이름이었다. 내 이름은 라반이야. 한숨을 쉬고는 그 다음에 겪게 될 비웃음과 조롱을 기다렸다. 하지만 보통 라부라고 불러. 소녀는 코웃음을 치지도 눈을 굴리지도 않았다. 라반이. 처음 듣는 이름이네. 짓궂은 말투가 아니었다. 그저 사실을 말한 거였다. 라반이. 음. 마음에 들어. 소녀가 그렇게 말할 때 라반이는 심장이 조금 두근거렸다. 미소를 지을 뻔했다. 라반이도 실은 자기 이름이 좋았다. 그런 이름은 어디서 났어? 그게 어머니가 지어주셨어. 사실이었다. 왜? 라반이는 머릿속이 복잡했다. 어. 라반이는 가족에게서 물려받은 이름이야. 왜 할아버지 이름을 땄어? 소녀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입을 꾹 다물었다. 거짓말. 어찌된 일인지 몰라도 그렇게 말하는 소녀의 말투는 전혀 심술굳지 않았다. 그저 사실이라는 말투였다. 그리고 그건 사실이었다. 사실대로 말해줘. 이 넓고 우울한 세상 속에서 라반이 포스터가 그 이상하고 근엄한 소녀에게 이름의 진실을 말하고 싶을 리 없었다. 하지만 그 애의 차분함. 그 애의 눈빛. 그 애의 목소리가 낡은 코드류이처럼 거칠면서 동시에 부드러운 데에는 뭔가 특별한 점이 있었다. 그, 그건 그리스의 디저트 종류라나 봐. 라반이가 말했다. 어머니는 항상 그리스에 가고 싶었대. 내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그러는데 라반이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다는 걸 깨닫고 멈췄다. 대체 왜 이러지? 하지만 너무 늦었다. 소녀는 눈을 깜빡였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라반이는 침을 꿀꺽 삼켰다. 개울을 내려다봤다. 어머니는 어머니가 본 것 중에 제일 달콤했대. 그래서 그 디저트 이름을 붙인 거야. 라반이는 움츠리고는 웃음 혹은 조롱 소리를 기다렸다. 하지만 또다시 그런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소녀는 손을 내밀어 라반이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자기 얼굴 앞으로 들었다. 라반이는 낚시에 걸린 물고기처럼 입만 뻗근거렸다. 그때 소녀가 라반이의 손등을 핥았다. 뻥이네. 소녀는 딱 잘라 말했다. 넌 하나도 안 달콤해. 짜. 내 어머니는 내 이름을 피클이라고 지었어야 해. 라반이는 씩 웃으며 다시 숨을 쉬었다. 아니면 감자튀김이라든가. 라반이가 이렇게 말하자 소녀가 처음으로 웃었다. 아니 웃을 뻔했다. 작은 미소였고 오래 가지도 않았다. 나무 사이를 지나가는 황금 방울쇠 같이 수치고 지나갔다. 하지만 웃었다. 소녀는 라반이의 손을 놓았다. 너희를 봤어. 라반이가 말했다. 그날 밤에 그 트럭에서. 하지만 소녀가 말을 잘랐다. 저것도 우리 줄까니? 라반이가 들고 있는 부두를 가리켰다. 아니 어머니 거야. 어머니가 그릴 거야.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멋진 그림이 되겠다. 바로 그때 소녀 뒤에 있는 집 쪽에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라반이가 전에도 들었던 소리였다. 부엉이 소리. 소녀가 눈을 찡그렸다. 가야 해. 소녀는 라반이의 눈을 가만히 진지하게 들여다보며 작게 말했다. 잠깐. 소녀가 한 걸음 내딛을 때 라반이가 말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들을 향해 외쳤다. 나무 옆에 숨어 있었지만 건의가 느껴지는 목소리였다. 그의 아버지일 거라고 라반이는 확신했다. 라반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소녀는 눈만 굴렸다. 네 이름이야? 라반이가 물었다. 버진이야? 응. 소녀는 대답하고 허리를 굽혀 손을 물에 담갔다. 그리고 일어나더니 라반이가 떨어뜨린 칼을 게을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건넸다. 고마워. 라반이가 말했다. 버진이야. 다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잠깐 여기 있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소녀는 여전히 라반이의 눈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며 말했다. 아직은 너랑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 라반이가 이마를 찌푸렸다. 왜? 라반이가 말했다. 어째서? 하지만 버진이야는 처음 본 그날 밤처럼 손가락을 입술에 댔다.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야. 소녀가 속삭였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다. 개울을 다시 건너 버지니아가 반대편에 닿아 철썩이는 물소리가 사라지자 라반이는 문득 무언가를 기억해냈다. 있잖아. 라반이는 최대한 큰 속삭임으로 소녀를 불렀다.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소녀는 어깨 너머로 돌아봤다. 잠시 웃을 것 같았다. 하지만 대신 눈살을 찌푸렸다. 난 친구를 찾는 게 아니야. 소녀가 말했다. 라반이는 침을 꿀꺽 삼켰다. 온몸이 싸늘해졌다. 나두야. 거짓말이었다. 소녀는 눈썹을 치켜올리더니 입을 조금 벌렸다. 거기에 잠깐 서서 라반이를 봤다. 안녕 라반이. 소녀가 말하고는 걸어가 버렸고 라반이에게는 젖은 손 그리고 어째서인지 전보다 더 많아진 질문만 남았다. 소녀가 말했다. 소녀를 공개해서 날아가啟거렸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